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어이구 탈퇴하려고 다시 들어왔더니만 이것들이 어디서 왕창 몰려왔는지 그래 핀뜻도 제대로 못잡고 내 아기 이야기한 건 니 아기는 안울었냐 할까봐 부가설명일 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지 같아가지고 무슨 남의 애기 깎아 내리면서 본인 애기 자랑한다고 이상한 곳에서 발짝 버튼 눌려가지고 정작 읽어야 할 남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부모가 더 노력하자 이 요점은 개나 줘버리고 심지어 과로 안에 있는 것들 자랑거리도 아니고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해석 수준 좀 봐라 어이구 아휴 그래 여기 있는 애기 엄마들 수준 알겠다 알겠어 나도 애 키우는 입장 아무리 개념 없는 엄마를 봐도 맘꽁 소리 안하지만 여기 댓글들 보니까 요즘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들이 왜 이렇게 그지같이 변했는지를 알 것 같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도 반성하고 간다 그리고 뭐? 가족끼리 안아가며 달래면 노력한거지 이 카던데 웃고 갑니다 노력하는거 참 쉽다 쉬워 그 정도도 노력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몰랐어 아기 귀가 아파 울 수도 있다고? 그래 맞아 그 정도는 애기 비행기 태우기 전 기본으로 알고 태워야 하는거 아닌가 인터넷에 아기 비행기 준비물 이렇게만 검색을 해봐도 물 간식 이런거 필수로 나온다고 아기는 혼자 침을 삼킬 수 없기 때문에 물이나 간식을 먹이면서 귀가 안아프게 기압을 맞춰주는거라고 이 무식한것들아 근데 그 여자는 맨몸으로 왔다고 맨몸으로 그 여자 검색하면 1,2분이면 알 수 있는 것조차 안했다고 아기는 잘못이 없어 부모가 잘못한거지 그리고 내가 뭐 모든 상황들을 다 싸잡아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내 나름 유돌이 있게 생각할 줄 알아 내가 겪은 상황에 본인들끼리 웃으며 애 토스하듯 안아주기만 하는데 그런 상황에도 애 엄마라서 다 이해를 해야 하는거니 이해를 못하면 내가 뭐 심보 고약한거야 내가 글을 상세하게 적지 않은건 화살을 그 애 엄마한테 돌리지 않고 그냥 모든 부모가 더 노력을 하자 이런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던거라고 그리고 니가 들고 있는 과자 왜 안졌냐고 하는 분들 있는데요 줬는데 줬어 근데 거절당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건 곡물과자였는데 그 안에 크림같은거 때문에 아직 안먹인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미디어 소리는 어떻게 했냐고들 하셨는데 소리꽁으로 틀어줬어요 이게 뭘까요 소리꽁 평소에 미디어 안보여주는데 남들한테 피해줄 것 같을 때만 보여줘서 그렇지 애가 소리 없이도 잘 봐 아 소리를 0으로 한마디로 유튜버 틀어주고 시끄러운거 어떻겠냐 이건데 우리 애는 그냥 소리 안 틀어주고 화면만 보여줬다 이 말을 하는거 같습니다 어지럽네 여하튼 내 아기는 남들한테 피해 절대 안주고 내 소신껏 당연한 말 해가며 쭉 키울테니까 그쪽들도 알아서 잘 키우셔 댓글 1번 아직 안끝났습니다 근데 비행기 탄 동물들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사례도 많고 여행하려고 비행기 탔 때가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죽는 장년층도 많은데 어린아기는 아직 뇌가 성인만큼 튼튼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됐으니 네 이번에 데려가보니 앞으로 초등학생 고학년은 돼야 데려가야 할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도 아이가 떼를 쓰거나 울까봐 노심초사 진담을 뺐지만 일정 자체를 소화하기 어려워 하더라구요 다른 몇몇 분들 말들처럼 돌쟁이 아기 여행은 제 욕심이었나봐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돼야 돼야 애기 엄마면 맞춤법 좀 고치세요 앗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앗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랄 쿨한 척 착한 척 부들부들하고 있었으니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 진심 네 애기 어디가서 눈물 한방울이라도 흘리며 찍소리만 내봐라 어디 크크크 그래 니가 와서 어 와보시라고 제주껏 니 애기 신상 올려줘봐 인스타그램이나 뭐나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럼 내가 매일 쳐들어가서 봐드릴게 니꺼 먼저 알려줘 내가 팔로우 걸게 있으니 애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글을 쓴 관종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 돌쟁이 아기를 키우는 여자가 이렇게 몇 시간씩 대대글을 달고 앉았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가능하겠냐고 글을 이렇게 재수없게 쓰는 것도 재주네 끌 끌 끌 끌 끌 5번 다른 얘긴데 편의점에 와서 제발 애기 엄마들아 애 데리고 길 좀 막고 있지 마세요 안고 있는 것도 아니야 천천히 물건 고르고 방관하고 있어 문자는 그 뒤에 사람 있는 거 전혀 신경을 안 써 그 좁아 터진 편의점에 꾸역꾸역 유모차 들이미는 것도 추가합니다 네 됐으니 앗 이거 진짜 인정합니다 정말 불편해 좁은 매장 이용할거면 제발 유모차는 박 한편에 두시고 아이는 안고 살 것만 사서 나가셔들 6번 아니 탈퇴하러 왔다면서 탈퇴는 왜 안하고 대대글 달면서 바라거라고 떠드는 건지 모르겠네 이건 뭐 본인이 한 말도 못 지키는 양반인데 개념 있는 척 오지네요 끌 끌 끌 끌 탈퇴를 하든 말든 제 마음인데요 내가 뭐 탈퇴 안 한다고 님한테 피해준 거 있습니까 보기 싫으면 보질 마셔 그래도 추각을 올라오기 전엔 댓글들이 너무 못됐다 생각하고 되게 씁쓸한 마음으로 나갔었는데 이건 뭐 추각을 대댓글 정말 가관이네요 쌈딱 쌈딱 어?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런 태도로 하면 반감을 사요 택을 들어오는 거를 일도 못 견디고 꼭 반드시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같은데 이런 데서 그 밑천 드러내지 마시고 네 남편이나 실컷 이겨먹고 사세요 아줌마 대전 꽁꽁초 가해 학부모 중에 피아노 선생님 검색해보시고 어? 왜? 본인은 교양인이라 믿는 개 진상 롤모델 삼으면 될 것 같으니까 네 됐으니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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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을 왜 이겨먹어요? 그건 틀린 표현인 것 같은데요?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며 사는 게 부부 아닌가? 누가 이기고 지구가 어딨어? 어른답게 사세요 제발 2번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 여기 와서 푸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삶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아니 탈퇴하러 왔다면서 끝까지 쿨한 척 정신성립 개 오지네 어? 8번 그래도 내가 지난 본문에선 편 들어주는 댓글도 달았거든 근데 추각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또라이네 이거 응? 너도? 맘꽁이네? 끌 끌 응? 니 속에 끌 너도 이랄지? 끌 끌 이제 할 말이 없나봐 발작 버튼은 눌러줬는데 할 말이 없네 어머 개 불쌍해 어?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이구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얼른 탈퇴하셔 이쿠쿠 고마워 어머나 이스니 역시나 맛이 가버렸네 끌 끌 끌 끌 끌 아이씨 아 자괴감이 확 몰려오네 심보가 그따위라 자식이 정상으로 클 것 같지가 않은데 제대로 울긴 해? 미디어 제로면 귀는 들리는 건가? 에휴 여기 또 심봉사 납셨네 풋풋 애 없는 거 아니면 애가 있다 해도 절대 정상 아닌 것 같아요 돌쟁이 얘기 들이고 해외 처음 간 것 같아 야 쓴이가 그냥 아니지 쓴이가 해외여행 처음인 건가? 아니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? 별것도 아닌 일을 처음 가는 사람처럼 써놓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요 당연한 걸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아휴 좀 짠합니다 이랬으니 당연한 걸 대단하다고 쓴 게 아닌데요 왜 자꾸 그렇게 해석하셔들 아주 자기 멋대로들이요 그래서 나도 멋대로 할 거야 그런 줄 알아옹 와 이 쓴이 진짜 신박한 또라이네 탈태나 이 아줌마야 11번 쓴이의 이 발악하는 대댓글들 구경하는 꿀잼이에요 쓴이 백수라서 할 일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해 주니까 기분 좋죠? 넵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얼른 더 해주세요 야 이 여자 좀 소름 돋는다 10시간 넘게 대댓글다는 정성을 보면 진짜로 아기가 있는 엄마가 맞긴 한가 싶은데 이게 말이 돼? 10시간 동안 싸웠답니다 내가 아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추각을 읽으니까 진짜 한심하다 탈태를 할 거면 그리나 지워 이 빨작하는 아줌마야 내 땀 아주머니 미친 이 쓴이 닉네임을 발작하는 아줌마로 바꿨어 와 완전 개또라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쓴이 말이 맞다 틀리다 저는 이걸 가리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냥 싸움이 재밌으니까 가져온 겁니다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상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근데 힘도 안 되나 어떻게 싸우지 이렇게? 야 대단해요 그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